청년 창업 런웨이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를 알리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바로 패션입니다. 흔히 패셔니스타가 되려면 이 정도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곤혹을 치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 패션의 편안함을 담은 수제 장인입니다. 임재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나오셨어요. 선수 패션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장인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패션의 편안함을 추구한다고 하면 어떤 트레이닝인가요? 어떤 종류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트레이닝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불편함으로 굉장히 호소를 하시는 분이 많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종류의 아이템. 네, 맞습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다양한 꽃 장식을 만드는 작업 구두를 신은 채 뛰고 있는 사람들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발의 건강한 반란을 꿈꾸다. 이곳은 개성 넘치는 신발을 디자인하는 패션 신발 전문회사입니다. 일반 고객에서 유명 스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유가 있다고 하죠. 저희의 슬로건이 간상용 신발을 거부하자이고요. 전 연령층이 신을 수 있는 슈즈를 만들기에 누구나 편안한 신발을 원하는 사람들이 신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알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위쪽 밴드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신발 공정 중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수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코사지 작업인데요. 저희 제품의 전 공정은 수작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코사지의 경우는 저희 컬렉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섬세한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팀원 전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신발의 생명은 편안함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일상 속에서 꾸준히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신고 있으면서 어땠는지 서로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다시 샘플을 생산하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개성 넘치는 신발들로 가득한 매장 20대에서 6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고객들을 고루 아우르고 있습니다. 어디 가나 다 발들을 한번 쳐다봐요. 그리고 정장에도 어울리고 세미 캐주얼에도 괜찮고 청바지나 아무데나 신어도 괜찮은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표가 향한 곳은 화나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본은 누구세요? 저와 같은 사업 파트너이자 제 친 남동생 임종원 대표입니다. 꿈을 보다 분명하게 펼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공동대표로 함께하고 있는 남동생 경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좋은 점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편안함을 담은 신발 브랜드의 도약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데요. 크리에이터 일도 잘할 수 있으면서 경영도 정말 잘할 수 있는 멋있는 결과가 되고 싶고 그리고 지금 함께하는 식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같은 부벤에 대해서 멋있는 작업들 하고 싶습니다. 네, 신발이었습니다. 신발이었군요. 편안함. 트리닝보다 좀 더 디테일하다는 게 그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조금 긴장해서 트리닝보다 조금 더 세련된 아이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랬네요. 대표님께서 계속 인터뷰도 그렇고 엄청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생일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웃지 않고 말을 할 수도 있냐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언제나 좀 잘 웃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입수한 정보에 좀 따르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예인들이 텔레비에서 TV에서 대표님의 어떤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이죠. 이런 신발을 신었다. 그래서 홍보 효과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좀 착각감이 편하다고 알려지다 보니까 그 아이돌 스타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필요한 슈즈로 저희 슈즈가 좀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주 많은 스타들이 신게 되었습니다. 배어가 달려였나요? 그렇진 않지만 저희만의 노하우인데요. 저도 이렇게 장시간 서서 일을 하면서 신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슈즈가 10세지인데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잘 신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줘서 신어준 고마운 연예인들이 누가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많으시죠. 에이핑크부터 걸스데이 또 나인뮤지스 등등 아주 많은 연예인들이 신고 계시죠. 네. 나만의 패션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임재현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업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부모님께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슈즈 장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거 해도 안 돼. 이런 거 해봤자 사지도 않고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되게 배척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산을 했는데요. 정말 잘 팔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슈즈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크로바 슈즈와 브로이스터 가방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임재현이라고 합니다. 두 패션 브랜드 모두 친남동생과 함께 공동대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자리가 굉장히 쑥스러워서 늘 도망다녔지만 정말 창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거품없는 창업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그리고 창업의 시상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서 중학생 때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입시미술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키우게 되었는데 고3이 되던 해 부모님의 사업이 아주 어려워지면서 그 입시미술을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말썽쟁이였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 학생이었지만 사업으로 어려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이제 부모님께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던 해 쌈짓돈 5만 원을 가지고 부산 국제시장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제가 정말 좋아했던 빈티지 의류들을 도매로 구입해와서 저희 집 옥상을 배경으로 친구에게 옷을 코디를 한 후에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그 현상한 사진들을 제 나름의 카달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카달록을 저희 반 친구들에게 선보이면서 판매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 고등학교는 카톨릭이라서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원격한 학교였지만 제가 선보였던 그런 새로운 빈티지 의류들은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호응이 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서 친구들이 주문한 제품들을 007 작전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희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발칙한 일이었는데요. 저는 몰래 몰래 고3 1년을 그렇게 장사를 하면서 상업 자금을 모으게 됐고요. 수능을 친 바로 다음 날 부산 서면이라는 번화가에 작은 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길거리에서 빈티지 의류를 파는 그런 노점은 거의 없었고요. 그래서 특별했던 저희 가게는 늘 문전성씨였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부산 국제시장에 드디어 한평짜리 점포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즐겁게 일하다 보니 한평짜리 점포는 4평으로 커졌고요. 그리고 컴퓨터와 카메라를 잘 다루던 제 남동생이 군대를 전역하고 같이 일을 시작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온오프라인을 함께 경영하면서 저희가 자체 생산한 제품과 동대문 디자이너들이 만든 의류 그리고 제가 세계 각국을 여행하면서 수집한 그런 빈티지 제품들을 함께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28살이 되던 해 제가 원하던 창업 자금 2억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내가 다잉한 제품이 아닌 직접 디자인을 한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슈즈 브랜드와 가방 브랜드 두 가지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슈즈 브랜드를 런칭한 이유는 제가 빈티지 셀렉샵 시절에 해외에서 가져왔던 유럽의 신발들을 팔면서 느꼈었는데요.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낡은 신발이지만 멋스럽고 견고하면서 편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찾게 되었고요. 심지어 제가 신고 있는 신발을 사겠다고 때렸을 정도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매 아이템 중에서 그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아이템이 정말 없어서 왜 이렇게 옛날 신발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걸까 그러면서 국내 슈즈 시장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시에 살펴본 바로는 편안한 신발이라고 하면 그 효도 신발이라고 하죠. 굉장히 뭉특한 형태의 정말 효도를 할 때만 사드려야 할 것 같은 그런 좀 쉐입이 예쁘지 않은 형태의 슈즈였고요. 그리고 하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뾰족한 쉐입의 그런 슈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의 발은 이렇게 생겼고 그렇게 뾰족한 이런 신발을 신게 되면은 발이 이렇게 움츠러드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살펴봤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지의 반증과 같은 발의 기형을 겪는 그런 불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편안하면서도 멋있는 그런 슈즈 브랜드를 만들고자 생각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연구를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슈즈 장인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곳에 다 계셨기 때문에 처음에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 뵀을 때 워낙 국내 제조업이 어렵다 보니 얼굴들이 너무 어두우셨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형태의 슈즈를 개발하자고 했을 때 그분들을 정말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런 거 해도 안 돼, 이런 거 해봤자 사지도 않고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러면서 되게 배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을 그분들에게 이 슈즈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국내 제조업이 힘든 이유는 카피 제품을 만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 나라에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아주 대량의 신발들을 카피를 하면서 제조가 다른 나라로 거의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브랜드를 만들면 제조업도 살 수 있고 저희가 사업하는 데도 기반이 마련돼서 모두가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그분들을 계속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생산을 했는데요. 정말 정말 잘 팔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슈즈가 시장에 출시가 되면서 사람들이 한 달에 한두 족밖에 사지 않는 정말 큰 경연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팀원들이 많이 힘들었었고요. 저희가 사무실 그리고 매장도 없이 전국 방방 곳곳에 백화점 팝업을 돌면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저도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집을 처분하고 찜질방에 살기까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팀원들과 많은 의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모든 팀원들이 멀티플레이어로 SNS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를 캐주얼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들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홍보를 업체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정말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연구하고 출시를 하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편안한 착화감이 입증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아이돌 스타부터 중년의 그런 남성 고객들 그리고 해외 고객들까지 아주 많은 고객들이 저희 신발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객들과 소통을 하면서 또 동시에 저희가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은 조력자들을 만나서 더 시너지를 얻게 되었는데요. 제가 빈티지 셀렉샵 시절에 만났던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을 하면서 큰 회사의 후원을 받고 스웨덴에서 큰 쇼를 열게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디자이너와 또 패션쇼를 열면서 한국에서 아주 크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요.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회사의 모습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지금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 회사를 다니는 경우 너무 힘들어라, 내 거 창업하고 싶어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세 가지 얘기를 꼭 해주고 있는데요. 정말 5년을 배고픔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5년을 버틸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지 자본을 스스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투자자를 또 만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5년을 정말 견딜 수 있는 자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리더십인데요. 엄청 거창한 리더십이라기보다 가장 힘든 부분을 팀원들 누구보다 먼저 해서 팀원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의 진정한 그런 열정을 쏟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업은 정말 힘들지만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었으면 그 일을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가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살면서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이렇게 웃으면서 너희들 월급 못 줘 나 진짜 힘들어서 못 줘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신발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하이힐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면도 있지만 편안함을 추구를 한다. 아까 효도 신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영감 이런 건 어떻게 얻으시는 거예요? 제가 해외를 여행을 하면서 구매를 했던 신발들 중에서 정말 특별했던 신발들은 왜 이렇게 편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구입했던 신발들이 불편할 때 왜 이렇게 불편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 다양한 나라의 문화들과 컬러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디자인에 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영감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성장하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14년의 과정 동안 언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올라가고? 제가 28살이 되던 애 셀렉샵이 아닌 제 자체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슈즈 브랜드와 가방 브랜드는 저희가 5년 차가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3년까지는 사무실도 매장도 없이 굉장히 힘든 경영난을 겪었었고 3년이 지난 이후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신는 유명한 브랜드가 되었죠. 네 그럼 지금 31살이라는 얘기십니까? 아닙니다. 저 지금 34살입니다. 34살이요? 네 네. 그러면 28살 때라고? 그때 창업을 시작을 한과 동시에 브랜드를 런칭한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연구하는 시간들과 그런 리서치들이 좀 있었죠. 네 네. 사실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15분 만에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네 거의 1분 만에 1년을 얘기해야 되니 그렇죠. 쉽지는 않죠. 예 그렇다면 우리 슈즈 디자이너로서 본인이 내가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역량 뭐가 있을까요? 네 그 센스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패션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디자이너라는 그런 직업이 노동이 굉장히 많고 어려운 직업이라 그런 끈기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들을 봐왔는데 그 디자이너들의 어떤 공통점은 자부심이 있고 프라이드가 좀 강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어떤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게 또 디자이너가 갖춰야 될 역량이 아닐까라는 또 제 생각을 좀 덧붙일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남동생이랑 지금 창업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아무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가족이 함께 창업을 했을 때 분명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다면요? 특별하게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서로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피드백이 빨라서 그런 점이 정말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믿음이 많이 가다 보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이고요. 네 네 네.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직원들 모두가 저희가 형제가 아닌 공동대표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다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네 네. 네 그 눈빛만 봐도 다 알 수 있다. 네 네. 지금 이 자리에 남동생이 진행을 했으면 더욱더 저보다 잘했을 거라는 생각도 하네요. 근데 너무 잘하셔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표님에게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션 창업을 하는 면은 의상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슈즈 쪽을 안 하고 의상 쪽을 더 많이 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의류 브랜드는 정말 성장한 브랜드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슈즈 브랜드는 정말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하다 보니 슈즈 창업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고 창업 비용이 되게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산 라인이 의류에 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슈즈 브랜드보다 의상 쪽을 택하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레드오션 시장보다는 그쪽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접근을 하신 것 같다. 저는 오히려 그게 없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성공한 사례가 많이 없었을 때 또 좀 불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 공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신발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구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구름이를 걷듯이 사뿐사뿐 그런 신발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 슈즈 사업을 하면서 구름을 걷는 기분으로 정말 다이나믹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서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구름을 걸어보신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 지금 의상 자체가 구름입니다. 거의 뭐 이렇게 블링블링한 모습이 또 이렇게 바지를 여기까지 올려 입으셨는데 치마를 매출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올리고 싶어서. 대표님의 런웨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함께 하고 있는 티마들과 함께 정말 건강한 회사로 발전해서 100년의 기업으로 여러분의 곁에 오래남을 브랜드로 남고 싶고요.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대표님의 런웨이셨습니다. 뜬구름 잡지 말고 먹구름 피하시고 대표님의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치마를 여기까지 올려 입을 수 있는 그날을 한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업을 향해 한 발 한 발 힘들지만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가슴 속 깊이 품어두었던 꿈이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제 더 큰 무대를 향해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할 차례입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서 더 용기를 얻고 정말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보다 좀 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다 보면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값진 결과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뽐낸 시간.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